제2의 경부라인,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뚫리는 수혜지역 거기다가 8호선, 9호선이라는 잠실과 강남으로 연결되는 황금라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이 두 신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 4억 정도 조정이 됐어요.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도시 오늘 공부하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아마 내 집 마련과 투자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님입니다.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3, 40대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이는 태어났겠다. 이제는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겠다.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서울에서 키우고 싶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로 개발되는 저렴하게 분양한 신도시 그리고 아파트촌이 형성된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노리게 되죠.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위례 신도시 영상 댓글에 미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두 분이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는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두 신도시가 항상 비교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사, 다산, 미사와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비교 영상을 찍었고 마지막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어떤 신도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콕 찍어서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 미사는 강동구와 인접한 한강변의 거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5호선이 연장이 됐고 그리고 9호선 연장의 가장 큰 수해 지역입니다. 환경 자체는 너무 좋아요. 미사 한강,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쇼핑센터가 들어가 있는 쇼핑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또 하남이잖아요. 땅값 많이 호르고 강남 접근성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이 미사입니다. 자, 그럼 다산은 어디냐? 다산은 미사 강 건너, 한강 건너 맞은편이 다산 지금 지구, 그 위쪽이 진건지구입니다. 그래서 미사와 다산은 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마주보고 있는 라이벌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다산과 미사 가격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5천에서 1억 정도가 미사가 더 비싸다고 하지만 일부 단지들은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에서는 대장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그리고 미사강변, 프로지오, 그리고 호반서밋, 동양파라곤 이렇게 4개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대 정도의 거래가 되지만 그전에는 13억까지 갔던 아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산은 어떻느냐? 지금은 8, 9억대에 나오고 있지만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힐스테이트 다산, 다산한양수자인 이 3개의 아파트들이 11억 이상의 거래가 됐던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다 2, 3억씩 조정이 돼서 나오고 있죠. 이 2개의 미사와 다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콕 찍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강남 또는 서초 쪽으로 직장이 있다. 이러면 그냥 미사를 보십시오. 미사가 5호선이 이미 들어왔고 9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당연히 다산까지도 연장이 되지만 조금 더 강동과 잠실, 강남에 가까운 곳은 미사입니다. 그리고 강 밑에 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사실상 중강동구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다산을 봐야 되느냐? 금액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왕십리나 청량리 또는 광진구, 노원 이러한 강북 생활권에 강북으로 출퇴근해야 된다는 분들은 굳이 미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산에서 가면은 10에서 20분은 더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다산이 미사보다는 1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다산의 8호선 연장 이거 되면 강북뿐만 아니라 잠실까지도 24분이면 다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4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산도 미사 못지않은 교통호재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넷만 가도 GTX-B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북 생활권이라고 하고 금액대가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은 다산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사, 다산 중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지하철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5선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5선에서 도보 10분 이내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왕이면은 뭐 초역세권 아파트에 연결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것만 볼 수는 없죠. 대부분 역세권 아파트는 주성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를 끼고 있다거나 천변에 있거나 대단지에 초품만을 가지고 있는 미사 센트럴 자이라든지 또는 푸르지오 아니면 제일풍경채 뭐 이러한 아파트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8호선을 보셔야 됩니다. 9호선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로 연결되고 잠실에서 환승해서 삼성역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는 8호선 초역세권 아파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셔야지 오를 때 또 많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지도 보시면 나오니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은 강북 생활권에서는 충분히 우리 신혼부부와 3, 40대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사 같은 경우는 중강동구로 불릴 정도로 쾌적하고 앞으로 미래가 충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지역은 다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8호선, 9호선 연장이 있지만 그 외에 또 큰 호재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어디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까? 경부선이죠.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라인으로 지하철, 신도시, 주거, 인프라가 다 깔렸습니다. 제2의 경부선이 생깁니다. 어디에 생기냐요? 구리포천, 서울 세종고속도로죠. 구리에서 강동구를 지나가고 이게 하남을 찍고 세종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제2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얘네가 2년 안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구리 남양주에서 시작을 해서 강동 오른쪽은 미사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서울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삼성동을 중심으로 동랑권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신도시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다산, 미사, 가밀, 위례 이 동랑권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내가 잘 맞는 직장이 좀 더 가까운 이러한 미사와 다산을 어디를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미래가치와 투자가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편을 통해서 위례, 미사, 다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개 도시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 실제로 저는 여기 세 개 신도시에 두 개 지역에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 영상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신도시에 대해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개천고 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